앞으로 뻗었어. 출발한 이상 다시 돌아오는 건 없다 이제 알겠어. 빨리 안 가. 빨리 가겠습니다. 고정이 이거 아주 힘들어 하면 어떡하나 이거. 맞아. 말해 지금 누구야. 알았으면 말해 좀 하냐. 분위기가 좀 빠진 것 같아서 너무 까부지 말고. 우리 출액대 망신 시키러 온 거 아니야. 졸린 강의 해보면 저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.